이제 꽃다발과 예물을 봉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인 참부모님께 봉정, 바로 우리 전체의 정성을 올리는 만큼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박수를 천재인 참부모님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꽃다발과 예물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최악의 정성은 빛이 기증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서 우리의 아름다운의 뜨거운 장군이 가 Liberal든들에게 특별한 정연대의 정연대에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지민이 정연대에 있는 환경에 구원을 만드시게 해주는 건데 인내대의 추억을 공간에 도착했을 때 하나, 둘, 셋 Please offer your flowers to True Parents. This is truly beautiful. You can feel this very beautiful love. Offer your flowers from yours. Everyone, let us again offer a warm round of applause to True Parents of Heaven, Earth and Humankind. 전버는 견고래요. 감사합니다. 이 전보는 견고래는 견고래요. 그중에 전애로 전애로 인지에 대한 고개로 잇는 견고래요. 저희는 전보는 견고래요. 만나고 축제의 날이에요. 심지어의 견고래요. 이한 말씀을 전해드려서 이금이 처음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스로 참 어머님을 모시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blessed families, isn't this a day of joy, happiness? Isn't this a day of gratitude? The Creator,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in pairs. And lastly, God created a man and a woman to be the first human ancestors. And God said it was good. It was holy. These words of blessing were given to the first human ancestors. However, due to the fall, this world did not become a world of goodness, but a world of evil. For six long historical years, God the Creator is our heavenly parent. And our heavenly parent had to go through a painful, sorrowful history. So many days were spent in sorrow. However, now, God's ideal of creation can be realized because the victorious human ancestors have emerged on earth. True parents' advent is what God was yearning for. And this path was so arduous that it took biblical years that it took biblical years until Jesus Christ, the only begotten Son, could come on the earth. And through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we have all learned about about this providence to send Christ on earth. Unfortunately, the central figures in the vicinity of Christ could not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depending on whether the central feasibility or not, heaven's providence was either a victory or a painful repetition. At that time, the people of Israel the people of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people of Israel the people of and the people of Israel of the people of Israel of Jesus Christ 그러나 그리되지 못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 했습니다. 그로 기독교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더더구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부모님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실패가 있을 수 없으십니다.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셔야 합니다. 마침내 한 민족을 통해서 1943년에 독생열을 탄생시킴으로 말며 1960년에 참 부모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환경권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미창에서부터 개인에서부터 참부모의 책임은 타락한 일을 중생부활 하늘의 자녀로 다시 탄생시켜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축복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6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축복 가정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부모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3년에 기원전 천일국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참어모님은 사생결단하는 신념입니다. 세계를 누비어 7개국 복귀 7개종단 복귀 대륙 복귀를 실체적으로 한 토전위에 천일국 관탁을 선포했습니다. 천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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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국의 백성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 가정으로써 책임을 다한 천보 가정의 천일국 등재가 필요합니다. 천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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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보의 등재되면 1년 만에 5배가 여러분들이 성취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천보 가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치 않는 천보에 꽂힙니다. 특히 한국의 천보 가정들의 책임은 이 나라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이 나라가 책임했다는 자리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이 백성의 눈을 뜨게 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는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때는 특히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었다 했습니다. 아시아가 하나 되어있습니다. 아시아가 하나 되어있습니다. 아시아가 하나 되어있습니다. 모든 아시아가 하나 되어있습니다. 천보에 등재된 축복과정 여러분의 천보의 꽃이 세계로 칠게 대륙 모든 나라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천보의 꽃이 만발하게 될 때 2027년 하늘 부모님의 60주년을 맞게 되는 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지상에서 이 나라에서 독생여 참 어머니와 함께 이 나라에서 독생여 참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에서 천보에 등재된 축복과정들이 모여 하늘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의 노래와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그날을 기쁘고 이뤄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천일국 시대에 가장 높고 귀한 천보가정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희신 사랑을 받는 천보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천보의 꽃으로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참 부모님을 서운하고 추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보 대입 축제를 직접 집전하시고 천보의 꽃으로 제60회 하늘 부모님의 참 어머님을 모시고 이 지상에서 실체적 기쁨과 축제에 그 한 말을 맞자라고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경애해 주신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올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천지인 참부모님을 백석 보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일국 안착의 승리권 속에 천일국 백성의 사명완성인 천보가정으로 오늘 입접해 주신 천지인 참부모님 어쩌면 저희들보다 이 날을 더욱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참 아버님 성화 이후 한 명의 나고자 없이 사랑으로 품고 승리와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겠다는 참 어머님의 눈물의 오소가 결실로 천 보의 꽃으로 달짝 피해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를 hum- 천지인 참부모님을 오늘 축사하는 축사의 순서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의 정식제사 적용한 지도자들과